아마존 열대우림의 위기 문제를 논의할 주교 신호드가 지난 6일 바티칸에서 개막됐습니다.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아마존 주교 신호드의 주제는 아마존 교회와 완전한 생태를 위한 새로운 길입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미에 있는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넓고 가장 다양한 생물이 사는 열대우림으로 지구의 허파입니다. 우리나라 넓이의 70배 정도로 9개국에 걸쳐 있으며 지구 산수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지구 담수의 20%를 대서양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구 생물 다양성의 10에서 15%를 수용합니다. 3,500만 명이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고 280만 명의 원주민이 390개 마을에서 24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개발 욕심과 부당한 착취로 아마존 살림의 15에서 20% 정도가 벌체되고 있고 원주민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2급 시민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2년 전 아마존 문제를 논의할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즉 주교 신호들을 소집했습니다. 스페어의 주교 대의원 회의, 즉 주교 대의원 회의, 즉 주교 대의원 회의, 즉 주교 대의원 회의, 이번 신호대에는 남미 9개 나라 주교 등 성직자 260여 명과 원주민, 아마존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신호대에서는 아마존 지역에서의 보금 전파 확산과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살림 파괴, 원주민 전통과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됩니다. 아마존에 대한 무관심의 세계화를 일깨우고 차별받고 소외된 원주민의 고통에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아마존에서 교회가 아마존의 전통과 문화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금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관련해 아마존 지역에 부족한 사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운 남성과 여성들의 사목활동 참여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은 아마존 신호대 개막 미사에서 아마존 지역 교회의 길을 새롭게 하고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며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교황은 아마존의 불이 될 것입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불은 타서 없어지는 세상의 불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사랑의 불이라며 하느님은 아마존에 대한 새로운 신민주의의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을 지키며 평생을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한 교회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아마존 신호도 내내 의장 자격으로 대부분의 논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경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호드는 3주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고 정리된 논의 내용은 제안서 형태로 교황에게 전달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